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배우기 중에서 클라우드 SQL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SQL 인스턴스는 메뉴에 보면 어디 있냐면 아래쪽에 쭉 보시면 저장소에 SQL이라고 별도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SQL 인스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설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SQL은 구글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설정하고 유저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프라에서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SQL 정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구글 클라우드 인스턴스하고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무에서 사용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MySQL 만드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SQL 저장소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제 SQL 구글 클라우드 쪽에다가 옮겨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것도 하나의 서버죠. 큰 서버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MySQL하고 현재에서는 PostgreSQL, MySQL 서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은 이제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이제 베타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MySQL을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MySQL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의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는 이제 뭐 원 프로젝트, 그 다음에 MySQL 01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비밀번호인데 사실 루트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MySQL을 접속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루트 비밀번호예요. 콘솔로 붙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밀번호를 없이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는 보안상 굉장히 안 좋죠. 보안상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요거는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랜덤으로 말고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은 간단하게 설정을 이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정보 당연히 항상 나오죠. 그래서 위치 정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버전 전에는 5.7, 5.6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옵션 보기를 누르시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IP가 사용이 설정되어 있는데 요 공개 IP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쪽 대역에서 외부에서죠. 외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을 때는 공개 IP 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추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건데 요거를 추가를 안 하면은 외부에 있는 때 접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화벽 설정인데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추가해야만이 외부에서 또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 유형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룹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서는 이렇게 CPU하고 메모리를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좋으며 그 다음에 용량이 크면은 가격은 많이 든다. 요거는 이제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백업이 고가용성인데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백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용성 같은 경우도 단일 영역 그 다음에 고가용성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장애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혹시나 뭔가 랜섬에 걸렸거나 뭔가 장애가 걸렸거나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일 서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데이터 정보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용량도 굉장히 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요런 식으로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라벨 같은 거 설정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선택을 우선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인스턴스 아 제가 이전에 사용을 했군요. 요거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0.2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이 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서버를 한 것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도 한 2분에서 3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쪽에 오른쪽에 생성하는 동안에 좀 잠깐 볼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클론 만들기. 어떻게 보면 이제 스냅샵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튼 고런 만들기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기 복제본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희가 모든 권한들을 주지는 않고 그런 뷰테이블 형식으로 준다거나 이런 권한들을 주잖아요. 권한 모두 다 주면 이제 보안사항 위험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게 뷰테이블 형식이나 그런 것들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M 쪽에다가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동안에 잠깐 했다가 다 만들어지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두 생성이 되면요. 이게 공개 IP 주소가 이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이름 연결이 있는 등등이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인스턴스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별도의 서버처럼 우리가 운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연결이나 이제 뭐 사용자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 정보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계정 생성도 여러분들이 요거 웹 환경에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두 개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연결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에 연결을 하게 되는 건데 공개 IP로 셀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보안상 좋지는 않다. 외부에서 허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포트를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방어백 정책을 저희들이 열고 연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클라우드 셀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스턴스 연결하는 그거하고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또 화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요거를 누르시면은 저는 미리 연결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화면이 안 나오는데 클라우드 SQL 어드민 API 사용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사용 설정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바로 요런 환경이에요. 요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그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직 클라우드 SQL 커넥트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죠. 루트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아직 입력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접속이 됩니다. 아마 요거 전에도 아마 이게 엔터 칠 때도 뭔가 이제 승인하거나 뭐 하는 화면이 나올 건데 그냥 승인해 주시고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초기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게 이제 커넥션 되는 요 IPO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커넥션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커넥트가 되면은 저희들이 설정했던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MySQL 여러분을 사용하듯이 똑같이 그런 스키마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 정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외부에서 접속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결 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결에도 있을까 연결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 연결 정보를 보시거나 수정 쪽을 누르시면은 아까 저희가 네트워크 설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추가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저희가 외부 연결 이렇게 외부 연결이라고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정보들에 대해서 0.0.0.0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렇게 외부를 다 연결하면은 여러분도 보안성이 안 좋죠. 하지만은 우선 테스트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턴스 업데이트라는 오류가 나오면요. 새로 고침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턴스가 중간에 얘가 정기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상태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커넥팅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외부 연결 SQL Connect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복잡하게 나오죠. 그냥 일반적인 서버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외부에서요. 아까 저희가 주소가 이걸로 이제 활당이 됐잖아요. 이 주소로 활당이 됐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보시면 이 주소 맞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고 난 뒤에 외부에서 연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외부는 이제 제가 직접 칼리 리눅스 아니면 여러분들 리눅스 환경이나 그런 데서 직접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ySQL 그 다음에 H, 호스트 정보죠. 그 다음에 아까 복사를 했던 IP 정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기본은 이제 루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설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H는 호스트 정보드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우리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도 되는데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두면은 보안상 여러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IP 대역에서만 접근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쉘을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SQL, 클라우드 SQL 인스턴스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후에 저희가 스토리지에 SQL이 좀 쌓이고 하면은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